결혼의 주소 같은 결정사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남성 평균 결혼 나이는 37살입니다. 30대 중반을 향해 달리고 있는 제 지인들 역시 아직 결혼 생각이 없거나 의도치 않게 솔로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대 그리스에서 살았다면 다 징역감입니다. 결혼과 출산은 고대 그리스 사회를 철옹성처럼 유지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 초미의 관심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정사에도 깊숙이 관여했는데요. 요즘은 비혼의 주의조차 당당히 공표하는 세상이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는 비혼주의 플러스 35세 이후에 결혼한 남자들 역시 형벌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고대 그리스의 충격적인 문화 7가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고대 그리스에는 상류층들만 모이는 홈파티가 있었습니다. 바로 심포지엄 다른 말로 향연이죠. 클럽에도 VIP석이 따로 있듯 이 홈파티도 안쪽 방에 가면 대략 20명 안팎의 성인 남자들이 쿠션을 베고 비스듬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노예가 귀족들의 발도 씻겨주고 몸에 기름도 발라주는 최상급 서비스가 펼쳐지는데요. 심포지엄에서의 고상한 토론타임은 잠깐 가지고 상류층들은 본격적으로 광란의 파티를 시작합니다. 그냥 먹는 와인은 무엇이 없죠. 우리가 황금 비율로 소맥 말아먹듯 고대 사람들 역시 오늘 마실 와인은 물과 몇 대 몇 비율로 섞어 마실까 정했다고 하는데요. 공식적으로 여자는 출입불가한 심포지엄에 유일하게 입장 가능한 여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19금 도우미들이었죠. 풍악을 울리는 연주자들 역시 연주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손님들이 요구하는 19금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남자들은 여자와 술, 음악이 쓰리콤포로 추가된 난잡한 와인 파티를 밤새도록 즐긴 셈이죠. 심포지엄의 광란은 현재까지도 보존되어 있는 술잔 속 그림들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유행하면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듯 당대의 인기 만점이었던 패턴들임을 알 수 있죠. 집단으로 하는 자극적인 장면들, 나이든 남자와 어린 남자 사이의 러브러브, 그리고 관계 중 폭력을 행사하는 그림의 술잔들은 고대 그리스의 충격적인 문화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실제로 하루에 몇 번까지 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일주일에 한 번이 적당하다고 하고, 남성 절반 가까이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가 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대 그리스 남자들은 자연요법에 도움으로 하루에 12번까지 초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는데요. 한 역사학자의 고대의 신성한 관계 저서에 따르면, 요즘 시대의 비아그라처럼 그 옛날에도 지치지 않는 똘똘이를 위한 여러 비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방 찬장에도 구비되어 있는 식재료, 바로 꿀과 후추입니다. 고대 남자들은 스테미나를 위해 견과류 중에서도 잣 50알 정도, 꿀 두 숟갈 그리고 후추를 같이 먹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강력한 효과를 보려는 사람들은 꿀과 후추를 똘똘이에 바로 문질렀다고 합니다. 고대의 연인들이 사용했던 또 다른 치트키는 꺾이지 않는 힘을 주는 인도 식물이었습니다. 식물 잎을 잘 짓이겨 추출한 물질을 열심히 발라주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강력했던 것일까요? 식물 덕분에 풀리지 않는 지속성으로 오히려 피곤해진 커플들은 해독제를 찾기 시작했죠. 해독제 역시 주방에서 찾을 수 있는 올리브오일입니다. 올리브오일 몇 방울을 발라주면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원래의 힘없는 말랭이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피임을 하는 방법 역시 독특한데요. 커플들에게 인기 있던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후 여자가 재채기를 해서 임신될 만한 가능성을 밖으로 빼내는 작업을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만수르도 좋아한다는 대추야자, 그리고 성류를 사랑을 나누기 전과 후에 한 움큼씩 먹는 것이죠. 세 번째, 지금은 멸종돼버린 실피움이라 불리는 식물입니다. 고대 그리스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실피움에 하트 모양 씨앗을 갈아 주스처럼 마셨죠. 과연 이런다고 피임이 잘 되겠냐 싶지만, 1985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실피움 유사 추출물을 투여한 주에게서 피임 효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초중고딩 때 신나게 뛰어놀던 체육관조차 고대엔 충격적인 공간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스 남자 운동선수들에게 체육관이란 일반적인 신체 훈련소였을 뿐만 아니라 플라토닉 사랑이나 성적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플레이스였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고대 스파르타에서는 나이 든 남자들이 군사 훈련 동안 어린 소년들을 탐했다는 어두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 준비해야 하는 7살짜리 어린 남아들은 집에서 끌려나와 기숙사에서 합숙하게 됐는데요. 어린이들은 일찌감치 전사로서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스파르타식 아곡의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때 베테랑 전사가 1대1로 각 소년들에게 배정되어 전투기술을 단련시켰죠. 그런데 문제는 전투기술만 알려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렸던 소년들이 자라 사춘기가 되었을 때 선배 전사들이 직접 성적인 경험도 시켜준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소년들의 첫 번째 육체적 파트너는 같이 훈련한 남자 동료들과 선배들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테베에서도 남남 커플 150상으로 구성된 유명한 부대가 있었죠. 일명 신성부대라 불리는 이 집단은 앞서 스파르타처럼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연인으로 발전한 커플들이었는데요. 연인이자 사제 관계로 얽히고 설킨 이 사이는 사랑의 힘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전쟁 통해서도 자신의 연인이 죽지 않도록 지키고 서로에게 모범이 되어주려는 최고의 파트너인 셈이죠. 즉 남자들의 사랑이 오히려 전쟁에서 성공을 이끌어낼 수단이라고 고대 그리스 사회에도 공공연히 장려됐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성을 사고 파는 것이 합법이었으며 심지어 국가가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널뛰기하는 가격을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서 규제하기도 했죠. 합법 매매촌에서도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자 노동자들도 있었는데 주로 나이 든 남성들이 즐겨 찾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서민에게도 해당되지만 돈 많은 상류층들은 조금 더 옵션이 있었죠. VIP들은 외적으로나 지적으로 센스 있는 노동자들을 픽해서 정부와 계약을 맺고 즐기기도 했습니다. 정치가였던 솔론에 의하면 이렇게 합법촌으로 벌어들인 세금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을 짓는 데 알차게 사용됐다고 합니다. 가부장의 종지부를 찍은 고대 그리스는 충격적이게도 여자를 시바지로 여겼습니다. 남자들은 거적대기를 두르던 말던 신경도 안 쓰지만 여자들은 집에서도 격리되고 외출 시에도 조신해야 했죠. 일반적으로 여자 아이들은 사춘기에 접어들 14살에서 16살 사이에 30대 아재와 결혼하게 됐는데요. 이때도 순결은 결혼 계약의 기본으로 깔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소녀들은 가장 중요한 임무인 남자의 대를 잇는 극도로 위험한 과정으로 뛰어들어야 했죠. 고대 그리스에선 여자들의 격한 감정기복과 히스테리의 원인이 자궁이라고 믿었습니다. 지목된 자궁은 모든 여성 질병의 원천이라고 여겨졌는데요. 이 자궁을 위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관계를 하고 임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념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 좋다고 믿었던 고대의 극단적인 가부장의 뿌리를 두고 있었죠. 기원전 5세기의 역사학자 투키디데스에 따르면 여성에게 가장 큰 영광은 칭찬이든 비난이든 간의 남성들 사이에서 가장 적게 언급되는 것이었다고 하니 당시 팍팍했던 사회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죠. 집안의 대소사 결정권은 모조리 남편 몫이었고 아내에게 남은 선택지는 복종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내에게 뽀뽀하는 행위 자체가 남자의 연약함을 상징했죠. 고대엔 입맞춤하면 남녀 두 당사자 사이가 평등하다고 의미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보통 양쪽 아버지들의 진두지휘 아래 주선됐고 결혼으로 집안의 경제적 풍족과 신분상승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어했죠. 반대로 상류층 사이에서는 혈통과 대대로 내려온 재산을 지키는 수단이 결혼이었습니다. 양가 사이에 혼인 계약이 성사되면 신부의 아버지는 증인으로 나선 친척들 앞에서 제 딸을 합법적인 아이를 낳을 목적으로 보내드린다고 정식 발표를 합니다. 신랑 역시 제가 데리고 갑니다라고 말하며 남자는 공식적으로 아내의 주인이 되죠. 고대 그리스 남성들은 어릴 때부터 남다르게 돈으로 여자를 사고 노예를 사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특히 소년애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당대 그리스인들에게 동성은 단순히 성적 욕구였는데요. 결혼을 한 유부남이나 싱글 남성들 모두 중고딩 나이의 사춘기 소년들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관계는 페데라스티아라는 이름이 붙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되는 풍습이었죠. 소년들과 나이 든 아재들은 스승 제자 관계인 동시에 연애를 시작합니다. 성인 남성들은 자신이 쌓아온 인맥과 경험 품위를 과외 선생님처럼 알려주고 그 대신 과외비로 소년은 연인이 되어주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이 관계는 단순히 육체적 사이라기보다 사회 진출에 도움도 받고 사고치면 뒷수습도 해주는 스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스폰을 해주지는 않았는데요. 소년이 풋풋함을 벗어나 수염도 나고 성인이 되면 이 관계는 끝이 나게 됩니다. 가끔 돈 많은 아재들은 현재 맡고 있는 소년이 성인이 되기도 전에 다른 소년으로 갈아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돈이 아쉬운 쪽에서 헤어지기 싫다고 울고불고 매달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반대로 성인이 된 소년은 정상적인 가정을 꾸렸어도 스승과의 관계를 끊지 못해 불륜처럼 긴밀하게 유지하기도 했다는데요. 소년들은 자신을 이성이나 동성애자로 규정짓지 않고 자연스럽게 욕망이 공존할 수 있다고 배웠죠. 그 시대에 이 관계가 어느 정도로 미화됐을까요? 유명한 시인이자 정치가인 솔로는 달콤한 입술에 홀린 듯한 청춘의 꽃 속 소년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서술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름다움이 어린 소년에게서 완벽하게 구현되었다고 찬미한 것이죠. 그러한 관계에서 나이 든 남자가 제자의 성격과 사랑을 발달시키고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소년에게 물려주기 위해 고통을 감내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고대 그리스 성문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보다 더 충격적일 수 있는 세계 성문화 탑7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도 신박한 지식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